군산 시립예술단이 합동연주회 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꽃잎을 떠나야 했던 꽃향기처럼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호국과 예술의 깊은 의미를 담아 백정현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바리톤 문기현, 소리꾼 전영랑, 헤르츠 아카데미 앙상블의 협연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추모의 마음을 담은 최고의 연주를 선사합니다. 오는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회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군산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